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투스타입니다 지금 여기는 영도 부산 영도 LPG 경기장에 왔는데요 제가 원래 조명을 안 쓰잖아요 제 채널이 아저씨들만 보는 채널이고 우리 남자 시청자가 99%인 채널이기 때문에 조명을 안 쓰는데 조명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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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뜨겁게 뜨겁게 그래 이 순간을 느껴 매일 새롭게 해 어서 드리겠습니다 웰컴 투 켄디샵 안녕하세요 켄디샵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는 투스타님 오늘 투스타님 보러 왔습니다 아 저 보러 왔다고요? 네 이런 얘기 하는 거 정말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선배예요 아 선배님 한참 한참 선배입니다 여기서 약간 꼰대력 약간 발휘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미있고 아주 보람찬 시간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라디오 하고 오셨다면서요? 어 네 맞습니다 거기 PD님이 또 제 얘기 안 하시던가요? 네 죄송합니다 비니카가 혹시 뭔지 알고 있나요? 네 작은 자동차 작은 자동차 작은 자동차 오늘 다 같이 만들어 볼 건데 오늘 대결할 거예요 대결 오 좋지 웃기다 2대2 대결을 해가지고 네 내기 할 거 있나요 혹시? 어 서로 정해주기 서로 정해주기 이긴 사람이 진 사람 정해주기 애교 영상? 아 애교 영상? 애교 영상이면 제가 알기로 10대라고 네 10대면 애교가 많지 않나요? 부끄러워 부끄러우니까 아 부끄러워서 애교 영상을 그러면 지는 팀이 찍어서 찍어서 지정해서 어떤 걸 해라 어 약간 너는 어떤 걸 하고 너는 어떤 걸 하고 이런 거를 하고 오늘 대결을 해보고 이기는 팀이 알아서 정해 아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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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는 팀이 알아서 정하는 것도 괜찮은데 알아서 정하는 걸로 하고 이기카를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어떤 색을 좋아할지 몰라가지고 색깔별로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요렇게 모란색깔 너무 예쁘시다 어 너무 예쁘세요 뭐지? 안 나진다가 말보? 이겼어요 자 일단 그거 한번 열어보실까요? 오우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조립을 하는 거예요 조립을 하는 거 조립을 하는 거 이거 그거 같다고 이거 저희 동생이 건담 좋아하거든요 아 건담 좋아해요? 건담 그거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잘라봤어요 혹시? 네 봤어요 그거 니퍼로 자르는 거 있어요 잘라보신 분 혹시? 저요 잘라봤어요? 오 잘라보셨구나 조립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오늘 도와주실 분이 지금 자기가 조립에 되게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신감 넘치고 아 자신감 넘칩니까? 넘쳐요 소람 네 맞습니다 소람씨 제가 나무위키로 다 봤습니다 진짜요?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캔디샵의 리더 그리고 보컬을 맡고 있는 소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캔디샵에서 여우 매연앤파를 맡고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캔디샵의 막내 줄리아입니다 막내면 몇 살이에요 혹시? 17살이에요 17살 몇 년생이시죠? 08년생이요 08년생입니다 와 08년생 안녕하세요 캔디샵의 비타민 메인댄서 수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들어봤고요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다들 너무 집중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데뷔가 언제죠? 저희는 2024년 3월 27일 3월 27일? 네 와 이제 몇 개월 안됐네요 아직? 네 진짜 몇 개월 얼마 전에 저희가 200일이었어요 네 와 축하드립니다 연습생 오래 했어요? 네 연습생 좀 오래 했어요 3년 했어요 와 요즘 바쁜가요? 요즘 저희 바쁩니다 저희 요즘에 쉴 틈 거의 없어요 부산 와서 지금 몇 개 했어요? 지금 이것까지는 3개 했어요 3개에요? 아우 진짜 피곤하시겠다 새벽부터 저희 오늘 2시 반 차거든요 새벽 2시 반에 그래서 거의 안 자고 집에 달려왔습니다 와 진짜 피곤하시겠다 신곡도 들었습니다 오면서 신곡이 아니고 구걸이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 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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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러분들 조립이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이제 막 showers 그래서 특별히 한 분 모셨는데 여기 이 경기장에 사장님이십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 악수 한 번씩만 할까 예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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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사장님 분위기 메이크업 우리 박사장님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바로 투입해서 알려 주시면 될거 같고요 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막 너무 행복하고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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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친네들만 있다가 아 이렇게 막 젊은 피들이 오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고 이게 이..따꼬배..따꼬배..따꼬배..따꼬배..따꼬배..따꼬배 하면 되겠다 따꼬배..따꼬배 카운..뚜껑..뚜껑을 따라..뚜껑을 그 말로 따꼬배이라고 합니다 우와 진짜요? 아..디..뚜껑을 따라 고마워요 도와드리기 전에 공짜로 도와드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 캔디샵 신곡 잠깐 들을 수 있나 어 그럼요 바로 들어갈까요? 아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예~~ 시~~작 뜨겁게 하서 뜨겁게 그래 이 순간을 느껴 매일 새롭게 해 너무 외로워하지마 넌 혼자가 아냐 웃어봐 지쳐있지마 Girls don't cry Girls don't cry 이런 곡입니다. 아주 희망찬 곡이죠. 1, 2, 9에 연락해 주이소. 네. 뜨거웠어. 그런 거를 그립니다. 다 나갑니까 이거. 집사람은 별로 안 돼. 조립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도와드리세요. 그렇지. 보통 시작할 때 숙취하는 상태에서 그건 나중에 뭐 나한테 도와줄게. 요것도 작동 내지. 여기 막 기름칠하는 거 같아. 아 기름칠합니까? 아 뭐 전 시킨 적이 없습니다. 전 시킨 적이 없는데 친구들이 언점될 동안 저랑 함께 놀아볼까요? 저희는 양양주라고 불리는 조합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독자 여러분 저희 처음 보시죠? 근데 저희는 지금 미니카를 만들러 투스타 채널에 놀러 왔는데요. 쓰리스타 하면 안 되나요? 사실 저희의 본업은 가수예요. 사무라이가 왜 넷이 다니는지 알아요? 오무라이스가 되면 안 되니까. 그건 맨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그럼 말 뜻은 이해했어요. 오무라이스가 근데 재미는 없죠. 아 정말 재미있었어요. 오무라이스가 아 냉정해야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빵순이즈라고 합니다. 이 빵순이즈라고 궁금하시면 유튜브 캔디샵 쳐서 보시면 되니까요. 캔디샵 유튜브 인스타 트위터 다 구독과 알림 설정과 좋아요까지 하시겠죠? 그리고 저희의 차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줄리안은 아직 다 완성을 못했는데 다 완성했어요. 저 파란색깔 차 했거든요. 짠 보이시나요? 저는 미니카를 처음 만들어봤어요. 근데 듣기로는 삼성 삼성? 현대 현대 현대차가 되게 다르네요. 바퀴가 다르네요. 그래서 1등을 해볼게요. 2차로 1등을 해볼게요. 맞아요. 이거를 돌려야 체크할 수 있다고 제가 지금 손톱이 있어서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거든요. 저희 동생이 건담을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건담이 정말 정말 많았는데 그 건담을 만드는 걸 옆에서 많이 시켜봤던 게 오늘 만들었던 거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죠.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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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누군데 1등 해야지. 자 우리 설명 한 번만 할게요.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잖아요. 총 세 바퀴를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굴린대로 자기 차가 먼저 들어와야 이기는 거죠. 이 차가 세 바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1라운드 누구랑 누구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출발했습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자 지금 줄리아가 조금 더 빠르고요. 자 줄리아가 조금 더 빠릅니다. 자 줄리아가 조금 더 빠른데 자 하지만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우와 우와 진짜 빨라 우와 진짜 빨라 우와 진짜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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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1라운드는 줄리아님 이겼습니다. 속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혹시 조립하면서 뭐 했나요? 뭐 지도력의 차이라 볼 수 있죠.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자 자 1라운드 줄리아님의 승리곡 자 2라운드 바로 갑니다. 자 출발했고요. 자 이번에 빨간차가 빠릅니다. 자 빨간차가 빨라요. 우리 사랑님이 빠릅니다. 사랑님 사랑님 빨라 자 가자 자 사랑님 빠르고요. 자 자 잘갑니다. 자 사랑님 잘 가고 있고요. 와 와 다른 데 앞쪽으로 갔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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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라스트 안 가요. 자 라스트 마지막 바퀴 자 이탈만 안 하면 사랑님의 승리가 예상되고요. 이탈아 자 자 좋습니다. 끝! 자 사랑님 승리 동기들이 뭐야 아름다워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도력의 차이죠. 하하하 하하하 자 그러면은 비겼거든요. 1대1로 빨랐던 미니카끼리 대결하는 게 맞겠죠? 빨랐던 미니카끼리 대결해가지고 최종 승자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자 출발했고요. 오! 비슷하다. 오! 비슷하다. 비슷해. 오! 야야야야야야. 왜 이렇게 잘해? 뭐야? 뭐야? 이탈! 우와! 자아! 우와! 자아! 자아 갑니다! 두번째 왕비 들어왔구요! 오! 오! 자! 어! 한대 이탈! 자! 이탈했어! 어디서 이탈했어! 예! 여기 들어갔어!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예! 오! 거꾸로 가는 거 아니야? 예! 이럴어! 게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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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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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일을 한 후에 강력한 걸로 강력한 걸로 알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재밌었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투스타 그리고 펜디션이었습니다 안녕 채널 투스타 추억을 걸어가 보자 다 같이 우리 함께 나를 어디든지 두렵지 않아 추억을 만드는 채널 투스타